혹시 몰라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서울역이랍니다. 헬게 돌리세요. 서울로 갑니다. 예? 조대장 위치 확인하세요. 지금 당장. 예. 어? 놀래라. 왜 여기 있어요? 폐하의 명을 받았습니다. 참수당하실 때까지 살아계셔야 합니다. 어? 아 근데 진짜 참수가 있긴 있어요? 1920년 이후로 사설상 폐지됐죠. 근데 100년 만에 부활할 것도 같습니다만. 진짜 정체가 뭡니까? 진짜 형사입니까? 아까 경찰서에는 왜 갔습니까? 나 따라다녔어요. 따라오십시오. 스포츠 조기 나 찾았다며 17번이나 부산에서 놀 줄 알았더니 나 찾았다며 17번이나 부산에서 놀 줄 알았더니